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내용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평소 생각하고 다르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을 그냥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를 왜 당신이 그것을 거론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의 우월성을 잠시 내려놓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가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휴유증은 없겠는가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거든요. 이게 이 의대생을 주수호 전 의사협회 회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하게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정원학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거 의사들이 아무리 반발하더라도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밀어붙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관청이나 정치권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차원인 거 아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드렸을 겁니다. 모두가 정치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90년 대비해서 훨씬 더 정치권력의 영향력 압도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의사들 박살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미 드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을 방문을 해보게 되면 한 번 우리가 이름들 볼 만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의사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하나 이렇게 예표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생들하고 몇 명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양입니다. 현재 의대생들의 휴학 참여 비율은 몇 프로이냐 90% 넘는다는 겁니다. 100명 가운데 90명 정도 휴학을 한 겁니다. 이제 노환규 전 회장이 언론에서는 30% 되라고 하던데 그것은 부모와 학과장의 도장 등 모든 요건을 갖춘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참여율은 90%가 높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학생들 분위기가 어떠냐. 의대생이 처음엔 휩쓸려서 낸 휴학 지원서를 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자포자기 분위기입니다. 일단 빨리 복귀하고 싶어하거나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휴학은 모두 당년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노환규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난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을 볼 정도가 되면 상당히 색채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 기사에 대해서 40명 정도가 댓글을 남겼다는 건 상당히 인기 있는 기사라는 겁니다. 40명 가운데서 한두 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의대생들 이야기에 공감하는 내용이 전부가 다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글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좀 댓글을 남기더라도 조금 다듬어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일체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죽어야 될 놈들이다. 이 정도의 견해가 40개가 여러분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육두문자가 그냥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겨레나 이런 신문이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이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의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접떤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의사들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어마어마한 이름들 상처를 받았을 만한 우리가 댓글 남길 때는 대충 한국 사람들 댓글 남길 때는 남이 이름들 읽고 상처를 받더니 별로 개의 안 하니까 거의 언어폭력 수준의 질타가 대부분인 겁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휴학을 한 의대생에게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냐 일주일간 유럽여행을 다녀봤는데 아 세상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포자기 분위기 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가 이렇게까지 악할지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보고 가슴에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수층이 의사를 공격하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대생들은 사회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단체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었고 들어간 다음에 또 이제 예과 본과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과락이 되니까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정치 권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이 사회가. 70년 80년 산업을 갖고 오더라도 8원전의 이름으로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이 사회가. 어마어마한 사회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의사를 옹호한다 해서 미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냥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돼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 권력을 진 자가 좌파든 우파든 간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찍소리하면 뭡니까 세무조사 들어가고 매너 박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개인의 권리란 이런 게 전혀 아예 없는 겁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똥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지 몰랐습니다. 똥 마찬가지입니다. 4년을 외쳐도 선거 부정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무기력 하게 느꼈을 겁니다. 여기 그다음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생각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충격이 큽니다. 이 젊은 의대생들이 영어가 능숙하게 되면 떠날 결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가장 한계가 본인이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은 폭이 아주 좁습니다. 왜? 영어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러면 늘 한국처럼 살아갈 수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 지금 말씀드리더라도 전혀 가슴이 안 난다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의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점진적이고 계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단체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걸 보고 그냥 저는 경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놀란 건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 이제 의대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어마어마하게 함축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거가. 이 젊은 사람들은 영어가 능숙하면 떠날 수 있을 건데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겠죠 앞으로. 여기 의료계와 정부와의 합의 전망에 대한 생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대생들은 대표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대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만 낼 뿐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돌아갈 의욕이 없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해온 대다수 사람들의 상황이나 의대생들이 느끼는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한국 사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협회 전 회장이 묻습니다. 이공계 쏠림 현상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제 친구들 가운데 카이스트 포항공대 다니던 친구들이 대부분 그만두고 의대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윤카, 윤석열 가까이 줌마, 윤카가 내려준 마지막 동화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공이 선배들과 대화해 보았으나 수련 자체를 포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합의가 되어도 돌아갈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련이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 선배들은 교수들의 사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를 알던 의대생들은 얼마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한 1% 좀 그래도 5%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언론에 나오셔서 한 30%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주수호 의사의 배장인 자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되었냐 학생은 대화 내내 힘이 없어 보였고 한숨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끝을 맺었네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번에 이제 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금 더 총선 이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2천 명으로 못을 박지 않고 그다음에 좀 줄여서 점진적이고 계량조를 실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리고 그냥 투쟁의 제1선에 써 가지고 의사 집단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몰아가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나 그리고 왜 총선 이전에 그렇게 급속하게 뜬금없이 주제를 내세워 가지고 총선용 의젠드라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제를 그리고 본인들이 그게 다 표인데 어떻게 표 계산을 의사를 때려잡으면 표가 늘어난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다음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지고 이제 좌익들이 좌파들이 이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조세 준조세를 다 이렇게 밀어붙일 거라고요. 이번엔 윤정부는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보여준 겁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원전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냥 밀어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산업 기반이라는 것은 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원전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씨앗을 뿌린 그런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걸 한순간에 특정 정권이 완전히 와해시키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얼마든지 명분이 있더라도 좀 천천히 좀 전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이런 주장을 이 젊은이들이 영어가 능숙하게 되면 영미권으로 떠나겠죠. 아마 이번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여기 오래 있어선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의사 라이센스를 받으면 수련인은 딴 데 가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앞으로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이 이해집단을 다루는 데서 보편적인 한국 국민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경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대방 입장도 경청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을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고 죽일 놈으로 미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본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제지만 이게 끝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아침에 또 특별히 시간을 좀 더 할애해 가지고 이게 그냥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큰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선입견하고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의사 정원 학대 문제도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의사 수가 적으니까 늘려야겠다. 이렇게 일단 마음을 정하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586 운동권들은 그냥 뿌리 깊은 친중반미색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젊은 날부터. 직업적인 입장 때문에 그것을 살짝 가렸을지 모르겠지만 인류사를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왔다는 그런 데 대해서 깊은 신념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이라든지 고마움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과 갈랐을 것이고 친중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고 그렇게 가는 순간 산업계도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서방선지국들하고 여러분들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퇴행을 하겠죠. 낙후가 될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아니 양안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중국에도 쇄쇄 대만에도 쇄쇄하면 되는 거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중국 문제에 뭡니까 찝쩍거리냐 이런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586 운동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성찰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20대 가졌던 생각이나 40대 가졌던 생각이나 60대 가졌던 생각이나 똑같은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 정원 학대 문제도 그냥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 주수 노한규 노한규 대한정맥통증학교 회장이시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근무했던 노한규 회장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의 오랫동안 활동에는 전문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20세기 큰 교훈이 뭡니까 20세기 큰 교훈이 관료나 정치가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과학적 지식 사이언티픽 날리지를 맹신해 가지고 업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지식을 완전히 뭉개해 가지고 계획경제를 실시해 가지고 수천 만 명의 여러분들 생명을 아타간 것이 그게 공산주의 혁명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정치권력을 진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전문가들의 지식의 테슨 날리지 암묵적 지식을 완전히 압도한 그 역사가 20년 100년의 여러분들 역사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여 난리가 났는데라는 댓글이 올랐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어디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의사를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습니까 이게 전문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조차도 뭡니까 이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글이 더 끔찍한 것은 그 노인 인구의 의료비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가까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나는 그 미래가 싫습니다. 여기에 아주 평범한 신맨들이 남긴 댓글은 많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댓글입니다. 의사가 국민들을 협박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온갖 술술을 다 풀이는구나. 윤 대통령 포가 떨어져도 반드시 의료계획은 하고 그만두라.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여 난리 났는데 뱃대지 지름기가 가득 낀 자들이 더 먹으려고 아우성이구나. 얼굴에 침을 베서 주고 싶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여과 없이 피려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의 의료비를 누가 감당하려고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용문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비용문제는 다음 문제니까 2차 효과 문제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견이라고 내가 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득은 어렵고 불가한 한 겁니다. 그러나 업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죠. 정부가 의사 수를 열리겠다고 하면 대다수 대중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질라전 의사를 양산하겠다고 하면 대다수 대중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빅대어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꺼려죽이는 무슨 소수의 불을 더 떼달라고 독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의사들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죠. 의사들은 평생을 민간인으로 살아왔고 지금 그 공부도 부모님 돈으로 했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고용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강압이 아닌 자유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어느 날 정부의 명령과 핵박을 받는 상황에 의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돌아갈 다리를 모두 불태워 끊어버린 후에 너희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노예 인정을 하라는 핵박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낯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간 전공의들과 레지던트에 떨어진 인턴들에게도 업무 개시 명령서가 날아왔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지방에 수련 병원이 없는데 전공의 배정 비율을 어떻게 올린다고 지금 40%인 전공의 비율을 80%로 끌어올리고 전공의 위주의 병원으로 운영을 말하는 것인가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구나 이 나라에서 뭐나 뭐만 알렸는데 우파란 사람들도 두뇌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사 매너가 나오면 나라를 떠나야겠습니다. 이런 직업을 안 받겠네요. 의대에 입학해서 영어 못하면 뭐가 되는 현실입니다. 뭐가 되기 싫으면 영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제가 그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수가 적정 인원 수가 2천 명이 많다 이런 건 정확하게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의대 정원이 3,500명 같으면 매년 2천 명을 낸다는 65%를 먼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의료비 폭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대할 때 윤 정부가 왜 총선 이전에 이 중대한 사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뭐죠? 누가 보더라도 군사 작전 이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강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의사들을 그냥 범죄 집단으로 전천을 몰아가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는 것도 너무나 생경하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총선 이후에 시간을 두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러면 얼마든지 해결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을 그래서 이 양반들이 총선 호재로 이 소재를 활용하려고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덕택에 표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량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가장 보수 진영의 이름 우호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가 의사 집단일 겁니다. 그 표는 대부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정신나간 짓을 왜 총선전에 하는 겁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그게? 정신이 없는 짓이죠. 물론 본인들은 표 계산을 해보니까 댓글에 올라오는 의견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표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악한 짓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홀가닥 넘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동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용 부담은 큰 문제로 돌아오겠죠. 돌아오고 이 여러분들 의료 제도나 이런 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다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 전공이나 수련 위에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대학병원이 유지되어 온 것이 그게 다 여러분들 뭐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제도를 다룰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다루어야 그게 안 망가지죠. 70년 80년 축제에 온 그런 탈원전 산업을 어느 날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업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 뻔했지 않습니까? 참 내가 보면 너무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마치 여러분 특수동 검사가 여러분들 그냥 뭐죠? 그냥 피의자 다룬 식으로 그냥 다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를 앞두고 무슨 억하심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감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이 사건이.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한테는 충격을 줬을 겁니다. 이 노한규 전 의사의 폐장께서 정부의 의사의 악마 작업이 위험한 이유 수술을 왜 혼자 못합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도 안 보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퍼붓는 겁니다. 의사들을 개처럼 목줄을 채워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진로시키지 되면 안 될까요? 이런 종류의 극단적인 표현이 조선중앙동화를 가득 채우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이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성어에 어마어마한 경악을 한 겁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꼭 정부가 악마화를 했다기보다도 사람들의 심성 자체가 이렇게 거칠어진 겁니다. 정부는 본인 정책을 합리화해야 되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뭡니까? 여론을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이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시죠. 이 노한규 전 의사의 폐장은 이미 기반을 잡은 의사입니다. 실력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하고 별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미 기반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에 의료 제도가 많이 망가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타격을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를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의사들이 음사를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겁니다. 노한규 전 회장이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수준은 이 정도일 겁니다. 더 이상 본인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대한민국 의사들은 2024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들도 2024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빛나던 대한민국 의료가 사라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금 이걸 안 믿을 겁니다. 그냥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완장 차고 남은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평생 완장을 차고 산 사람인 거죠. 항상 갑 인생을 산 겁니다. 피의자들은 얼 중에 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루는 겁니다. 본인 원하는 대로. 우리 같은 사람은 완장을 차 본 적도 없고 갑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신하고 주의하고 겸손하고 경청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왜? 경청하고 겸손하고 주의해야 판단을 그리치지 않고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있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자기 사업체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인 겁니다. 대체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만하거나 자만심을 가지면 그냥 꺾인다는 걸 본인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나 갑 인생을 아주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노한규 여러분들 의사협회 전 회장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이것을 그냥 저렇게도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경청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이게 의료 시스템의 일대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대형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머의 고속도로에 들어선 윤 대통령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전문 경영인을 선택할 때는 매우 까다롭게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철수까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온 저 오늘 유제일이라는 유제일 tv를 운영하시고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총선은 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산 사람들은 전혀 걱정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진 사람들이 참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언젠가 미국의 남부를 여행하는데 거기가 아마 애리조나였던 것 같아요. 애리조나 같으면 여러분들 텍사스 인근이니까 옛날에는 멕시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멕시코의 스페인 여러분들 군인들이 진지를 개척해가지고 그걸 지키던 참호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야기죠. 그 주위가 치도같은 어둠이 깔리고 자주 인디안들이 여러분들 자기 땅을 침해했으니까 공격을 했을 거라고요. 거기에 참호해서 참호를 지키는 그런 스페인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번 사건을 치르면서 우리에게는 마치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강공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유재일 씨가 유재일 tv로 운영하는 유재일 씨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지금 상황을. 대단히 소수 의견입니다. 유재일 씨가 한 이야기가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이 타임라인의 이름 역순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봤는데 정부와 세상이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찾아가 묻고 듣고 또 물어야 됩니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의심하고 따져도 보고 설득도 당해야 됩니다. 설득을 당하고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교정하고 전문가들의 끝도 없는 깊이에 탐복하며 정치의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순기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렇게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을 듣고 의심하고 고뇌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의 무게 나의 판단에 최종적인 결정권이 없다 하더라도 결정권자에게 조언이라도 된다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한국 정치에 그런 조심성과 성실성이 없습니다. 이번 의로 대란으로 제가 얻은 것은 성숙이고 잃어버린 것은 잃어야 했던 것들입니다. 원통하고 비통하나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지금 이 나라에서 무너져버린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공적 마인드로 무장한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이번 일로 진짜들이 걸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인 겁니다. 의사나 의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암묵적 지식, test in knowledge인 겁니다. scientific knowledge를 과신하지 말고 명종하지 말고 test in knowledge,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검증하고 체크하고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한국에서 지금 만나기는 가뭄에 콩나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이런 오피니언을 만나기가 유재일 TV에 여러분들, 유재일 평론가가 하시는 이 이야기가 제가 표현한 것은 scientific knowledge를 맹종하게 되면 그냥 골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20세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세계사적 교훈인 겁니다. 완장을 차고 권력에 취해 가지고 주변 여러분들의 관료들이 제공하는 통계표를 가지고 떠들게 되게 되면 백전백패한다는 겁니다. 그게 좌익들이 범한, 소련의 범한 여러분들, 대약진운동의 범한, 문화대혁명이 범한 것이 다 뭡니까? 김일성이 범한 것이 다 그 실수였던 겁니다. 그게 마이크로 버전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 의로 대난을. 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유재일 TV를 운영한 유재일 평론가가 아무런 사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정도 이런 시각을 가져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정신이 있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관료들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타임라인 끝순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유재일 평론가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걸 거하게 말아두셨으니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이종섭 항상무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고요? 어이쿠. 의대의 정원 문제가 메인이고 이종섭 항상무는 곁다리입니다. 사태 파악이 그 모양이니 처방도 그 모양입니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대의 정원 오르는 지지율은 스팀팩이라 시간 지나면 피 깎여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 의사 자식을 둔 사람들도 다 돌았었는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이기적인 집단이라 해도 적어도 대화하면 설득하는 쇼라도 하면서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루던 범죄자 취급부터 해버리고 압박을 해야 되니 하여간 무대뽑니다. 이게 유재일 평론가의 역순으로 추적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번에 문제 해결한 걸 보고 쳐도 그냥 검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소파 소굿 소파 검사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순서로 올라가 보니까 보시게 되면 유재일 평론가가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감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는데 이분은 이렇게 보시구나. 이화여대 학생들이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을 때가 탄핵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장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 평생교육은 사태로 촉박을 낸 사태는 정유라 연계되었고 이대 최고의 과정 알프스의 홍라이와 최순실로 튀었습니다. 제가 다시 만난 세계를 포스팅했을 때 반응을 보고 이 보수는 탄핵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대 학생들의 분노는 학부모들로 이어졌고 그 학생 학부모들이 정보를 켜고 SNS에 자료를 공유하며 보수층 내부에서부터 탄핵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2030의 공정담론은 이화여대가 시작이었습니다. 평창 아이스하키 팀 논란은 개개인의 성취와 노력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뭉개선 안 된다는 2030세대의 선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세대의 그 염원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세대의 공정과 상식에 정면 충돌한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번 의대의 정원 사태입니다. 개개인이 학업으로 성취한 성과를 국가가 개입해서 평가절하하고 낙수와 같은 소리를 하고 부공정한 고용계약도 억울한데 전공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를 악용하여 공공제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보이실지라도 유재일 평론가의 이 지적은 어마어마하게 가혹하지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누구도 이런 경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계속해서 느끼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무재비하게 끝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촉이 없는 사람이 이런 세상 보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강요한 결과 대한민국 보수의 중핵인 의사집당하고 그 가족들을 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의 취약점들이 정부가 되어 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코어청 중심으로 다시 말해 탄핵의 고속도로에 이미 윤정부는 진입했습니다. 물론 이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질이 좀 그렇습니다. 용산의 최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가진 정부와 대통령이 가진 정부는 비교도 안 된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뭐 시답지 않은 인간들 말은 그렇게 들으면서 정치 무당 소리 듣는 내 얘기는 개코로 듣는가 이겁니다. 인내심이 바닥에 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넘어 누가 충원을 하는지 누가 간신지를 하는지도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2030 세대에 촉발된 공정과 상식 담론으로 집권을 하고 그 세대인 전공의를 구시대의 국가이 되기를 바쁘려 한 대통령은 끝났습니다. 이 정권에게 남은 것은 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영명치료뿐입니다. 좀 강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런 만세를 부르는데 저는 영 찜찜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저처럼 그렇게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까발긴 사람이 유재일 평론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재일 평론가는 전문의 유동규 씨를 모셔가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죠. 정치평론가니까 네트워크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졸업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확실하게 경고를 안 해요. 대통령 주변의 여러분들 거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관이 돼 가지고 그 몇십 년 전 관료생활 여러분들 몸에 젖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무감각이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탄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정신들 차리시오. 머저리 검사 아저씨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도를 안 걸었으니까 그동안 오늘 한국당에서 이런 이렇게 다수의 의견하고 다른 이런 이야기를 피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이 한번 참조하시고 제가 소개를 할 정도가 되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불길한 감정을 담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면 소개를 안 하겠죠.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것. 조심스럽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섬세하게 여러분 다뤘으면 이번에 총선 전에 이 의제를 꺼내지 않았겠죠. 다시 여러분들 유재일 씨의 가장 최근 이야기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고집 한동훈의 김경률 김형동 비서시장 고집이 집토끼들을 폭파시킨 겁니다. 정치평론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서 후퇴할 생각들을 해야 될 겁니다. 핵심 지지층을 폭파시키고 중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실책은 둘 다 해놓고 서로 삿대질하고 있는 모양새가 과간입니다. 개은 저짓은이라도 지키고 괴멸적 패배를 피하려면 고집을 버리고 후퇴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압니까? 상대가 미친 듯이 잘못해가지고 역섭을 당해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선거판을 어둡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결과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나 유재일 평론가는 절대 선거 문제는 언급 안 하니까 그러나 저는 선거 문제를 솔직히 받아들이니까 선거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만큼 지느냐 그거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셀카 찍고 그러면 다 그게 자기표인지 아는데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애들 장난한 겁니다. 그리고 보수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란 것은 공정함하고 정직함이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맞설 수 있는 것은 그 정직함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조차 상실했으니까 그냥 선거 결과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구 단계를 만 표 정도 사전투표를 넣어주는데 무슨 수로 너가 이길 거고 무슨 수로 이길 거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 이 큰 걸 뭡니까 터뜨려 가지고 핵심 보수 진영을 다 그냥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말도 잘 안 되는 거 내가 봐도 뭡니까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봐도 설득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국을 보는 시각인데 제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양본 보시기 바랍니다.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키고 괴멸적 패배를 피하려면 이거는 이제 인성을 중시하겠다 의대생을 뽑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정신나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주대 총장이 수능 성적보다도 수능 성적을 안 보겠답니다. 의대생 뽑는데 인성을 보겠단다. 의사는 인성이 뭔지 란다. 아플 때 인성 좋게 손 꼭 좁아주고 징징거리는 거 장시간 들어주는 게 의사의 미득이 되는 나라가 되나 보다. 제주 지역 인재가 지역 인재일지 지역 유지 자손 전형이 될지 지켜보자. 당연히 대한민국 지역 자손 전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남미처럼 비슷하게 바뀌는 겁니다. 시험을 안 보고 전형을 하겠다는 건 뭡니까 아르마룸을 뽑아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체가 다 대부분 다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 와중에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합니다. 20대들에게 이 나라가 주는 메시지를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능력되면 떠나라. 소득대체율을 지키고 싶으면 13% 뭐 65세 어찌구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유재일 평론가는 원위치 시켜야 되고 김경률 치야 되고 아니면 전멸이다. 어마어마하게 어둡게 보는 겁니다. 우파 색채가 강한 정치평론가가 현재 시국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보는 겁니다. 이공계 문제와 의대 문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분야를 국가주의적 강제 핵심 기술 핵심 의료하는 사람들을 후려치려고 드는데 그걸 말리는 정치인도 없고 행령도 없습니다. 진짜 프로페셔널에 대한 존중이 뭐 같습니다. 대장동을 보면 검사 기자 정치인 변호사 회계사 문과들끼리 뭉쳐 수천억을 갈라먹은데 대한민국 입과들이 총걸기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천장보고 누워서 뻘 생각 중입니다. 너무 뭐 같습니다. 한국정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칙칙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야기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 총선전을 펼치는 걸 보면 좌파들은 참 선거 하나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집권 이후에도 뭐죠 야무지게 정직들을 그냥 제거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고 자 여러분 오늘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잘하고 그다음 또 내일 여러분들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